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해맑음 입니다. 오늘은 깔끔한 맛 멸치 무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멸치는 싱싱한 걸로 이렇게 뼈랑 머리랑 꼬리랑 이렇게 떼고 다듬어 줍니다. 다듬은 멸치는 건조기 위주로 한 30도 정도 해서 바람에 1시간 정도 말려주면 아주 좋습니다. 토마토 양배추 간장 자르실 옛날 방식이죠? 멸치 무침 입니다. 똥 뺀 똥 뺀 멸치 무침 너무 맛있어요 기름에 볶고 하는게 아니고 무침이에요 무침 맛있겠죠? 시컹시컹시컹 맛있는 멸치무침 똥밸 멸치무침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